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캐시 업데이트 뿌띠페어리 세트가 나오는데요 위에 게 자석팻입니까? 그렇습니다 이제 패치 이후에 원더베리로 해가지고 자석팻을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뿌띠페어리 얘가 자석팻입니까? 아 그렇군요 자석팻을 뽑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형이 나오는군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October Real Hair 쿠폰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골드애플 쓰레기만 나왔군요 골드애플이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요 어 그 다음에 아 요거요 아 내일 할만한 것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뉴턴의 콩닥농장 어 아 이게 같이 나오네 뉴턴의 콩닥농장이 나오는데 아 이거는 이제 유튜브 측정해봐야겠죠 측정 유튜브로 영상 찍으면 될 것 같고 257대는 얼마나 될지 하고 이거 뭐라구요 아 좋았습니다 이건 사냥터에서 쓰는 거니까 그냥 왼쪽에 있는 별 누르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냥이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냥이네요 실상적으로 내일 할만한 게 나는 일단 별을 다 눌러요 그럼 알아서 위에 게 다 수락이 되겠지 아 그 다음에 아 그걸 해야 되겠군요 아 이상 아 네네 그냥 영상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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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